지금 포기해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.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? 은밀히 해야 돼. 대한민국 비족잖아. 두고 봐. 앞으로 딱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. 남서울의 미련의 끝! 랄라운드 난 네가 없이 살아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. 어, 이 침대 백날 해봐야 일당 오십 원도 뽑았습니다.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? 엄마주의로 인생 총 칠 수 있냐? 나 예전에 빼귄 게 아니야. 나 서희연 사업 도와가지고 내 땅 한 번 원 없이 만들어 볼 거야. 식구를 봐버렸어. 어떻게 해야 되냐? 나한테 와. 더 감당한대. 이렇게 쉬운 놈 아니다.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. 아 형이나 나나 인생이 참 안 풀린다. 그래 땅종대 돈 용기 끝까지 한 번 가보자. 프라이데이